칼리스트레싱 카르마 붙어 있으니까 와, 칼리스트레싱! 아, 진짜 갑자기 엄청 빨리 가는데요 뭔가 챔피언 하나로 색깔이 확 달라진 것 같은데 라이즈도 있겠다 뭐 아, 이것도 이건 뭔가 징크스타 칼리스타 중간 느낌의 그런 픽이네요 실제로 두 번 썼었고 1승 1패 물론 라인전 라이너들끼리 알아서 하는 뭐 그런게 아니라 정글 개입이나 동선에 따라서 지금은 한국대표선발전 피로에서 가져갔겠죠 확실히 이렇게 좀 힘들거든요 1렙타임! 또 질러버리고 귀여워 가장 중요한 라인 오, 예 전면 뽑았어요 네, 그래도 네, 뽑았어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탑적, 카르마가 갱에 좀 약한 편인데 이것도 살아갔네요 뭔가 낭비가 심한 그런 플레이가 아니죠 라인은 오, 이거 지금 땡겨지면 다른 팀이 나오는 거죠? 세단은 어, 두 번은 소도가 지금 좀 크게 났는데요 네 구도가 완전 달라지게 되죠 상대에 따라 힘을 못 쓴 재만도 많이 나오지만 카르마처럼 에이프 상대로는 좋은게 맞고요 이거 라인성에서 지금 이거 뽑았어요 또 한번 찍으러 갑니다 이거는 기종신 신고 있는 파이크 여기서 긴직자 땡겨오면 달아나옵니다 네 코스가 완벽했고 아 시각월드에 돌아갔습니다 아 상황이 너무 안좋으니까 반전시켜보려고 아, 미드점 한번 살펴보죠 한 번 네 펑펑 빙나가는 데 데미지가 지금 와, 내현 방금 장막 아낀 플레이 굉장히 좋았죠 그렇죠 목숨마라 사실 목숨마라 달렸습니다 침착했어요 정말 네 이거 이대로 가면 전력이 있나 이거라도 먹자 다섯 명 다 먹췄거든요 생방이 있어요 올 수 있습니다 띄고 대장 전투를 양 팀 모두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 참 그런 의미에서 둘 다 한 번 더 긴 시간에 대명하면 자 도망가는 오오오오 이거 탁 쪽 깨고 아래쪽에 idle가 올수가 그 아닌가 이 Gr. 네가 적stä , 이것은 잘 피했죠 드레이븐 쪽으로 드레이븐 챙겨지면 오히려 뒤쪽 한 번 전투를 한 번 할 생각인가요? 할 생각으로 드레이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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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터넣어요 드레이븐 죽고 이제 데프트 딜 드레이븐 다운다운 보인 와 맞죠 우와 도시랜 파이크 미쳐라 랄디가 힘듭니다 드레이븐 케이크 카이사까지 와 이거 추가로 춥다 한번 살려야죠 밀어내기만 해도 그리고 한 번 더 한 번 더 라이트 풍 들고 있는 상태에서 옆에서 육카를 병에다 대고 그냥 때려 간지살았다 살긴 살았는데 이미 시갑이 너무 무거워요 아군에게 나눠준 골드만 870 더 바르겠고요 앞으로 1분 70초 더 있습니다 에이븐이 나서기가 좀 어려워요 한 세대들 말하니까 저도 겨우 살았습니다 한번 해보겠다는 드레이븐 풍 빼서 드레이븐 풍 빼서 한 번 터넣을 긁어주고 우리에게 톱니다 아니 톱 빠졌어요 슬톱 폭발 최후의 숨결 라인은 어디갔어요 입놀 한타 와 지금 5초 안에 한타가 끝나는 것 같은데요 와 이게 순식간에 웨이브에 떨어뜨려 드레이븐 잡자 드레이븐 자전지에서 이런 경기가 나와줘야 이것도 심리적으로 영향이 있거든요 뭔가 야성미 넘치는 아프리카 프리스는 뭔가 좀 잔재웠어요 예 와 뭐 스레이신 나오고 에이밍 나왔다고 하더라도 아 킬잇이자 보까 에이밍 쏘 죽었습니다 라스칸한테 소르킬 당했네요 제제 볼 수 있죠 천천히 봐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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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운다 리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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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어 없어 리신 방어 없어 리신 방어 없어 리신 방어 없어 끝내자 라인 없어 아 믿으로 가면 끝나 믿으로 가도 끝나 믿으로 가도 빨라 아니 내가 보기에는 그냥 이거 바로 아 끝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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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태지 죽이야 그냥 끝난다고 오케이 내가 마무리할게 미드 오케이 나이스 나오면 바로 볼 생각도 하자 우리 태지 죽이야 나오면 바로 볼 생각해 나 죽음 있어 아 이거 바로 나 하겠어 내가 아 이거 끝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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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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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때 끝낼 수 있어 오케이 오케이 그럼 한 명 가서 그 내가 억으로 끌테니까 그냥 끝내 나 타워 줘 이거 나 구애 뽑은 거 있으면 나 택박도 있어 끝내라 끝내라 끝내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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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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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내자 이제 끝내자 수열이 이슬롱 끝내자 여기서 가슬랑